오늘은 어머니의 무릎으로 키워진 사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급에서 유랑민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급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아이들을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많이 태어나는데 애급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내버려 두면 인구 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그 애급의 전쟁이 났을 때 적군들과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한 패가 되어서 자기들에게 공격을 하면 자기들이 망한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사내 아이면은 그 산파가 이 사내 아이를 이렇게 깐난 아이를 엎어가지고 죽게 하라고 명령을 은밀하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여자아이면은 살리고 사내 아이는 낳자마자 이렇게 엎어가지고 지식사를 지키도록 그 애급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가 그래서 이 산파들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아 그랬더니 점점 인구 수가 불안하는 거예요 이것을 왕이 알았어요 그 왕이 알아가지고 그 산파들을 불러서 왜 사내 아이들을 살렸느냐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산파들이 말하기를 아 히브리 여인들은 애급 여인들과 달리 애를 낳는다고 해서 가보면 이미 낳아버렸다 그래서 그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이미 낳아서 안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아이를 뺏어서 죽이느냐 그래서 나는 죽이지 못했다 이렇게 구실을 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왕은 나라의 저들 자신과 소유물을 판 애급인들과 같은 대열에 그들을 두었다 얼마 후에는 그들을 관할하는 감독을 세우고 그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과 그의 모사들은 고역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수를 줄이며 독립 정신을 분사하려고 했다 이런 방법으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실패하자 그들은 더 잔인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래 성격상 명령을 수행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산파들에게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 출생할 때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다 사단은 이 일의 선동자였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괴이 가신 바를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씨를 말리기 위해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단이 뒤에서 왕을 가지고 조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급길장 15절을 보시면 에그방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에그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에그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에금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며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여 떠이다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계속해서 낳아서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에그방이 이제는 안 되겠다 아주 최고의 강경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급기 1장 22절에 에그베 바로가 또다시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히브리 여인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모조리 강물에 집어던지고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살려주어라 그러니까 에그방 사람들이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사냐이면 그냥 예급 사람들은 그 아이를 뺏어서 강물에 집어던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명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레위 집화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암우람과 요괴베 세계의 한 아들이 출생하였다 갓난아이는 준수하였고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시기가 가까이 이루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이 요괴베시 이제 자기 나라가 이 애급에서 해방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아이를 낳아서 그가 대장이 되어서 이 애급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기가 그런 임무를 맡고 태어난 아이가 아닌가 해가지고 요괴베시 이 아이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출애극기 2장 1, 2절에 레이 가문의 한 남자가 가서 레이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아기를 석 달 동안을 집에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울기라도 하면 지나가던 애급 사람들이 남자인가 여잔가 보자 그러고 들어와서 남자이면 강에다 집을 던질 건데 그러니까 울지 못하게 애를 막 애지중지하면서 석 달을 키웠는데 우리도 석 달 정도 키우면 애가 이미 제법 크잖아요 그리고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어머니는 자기도 살아야 되고 아이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참 이 아이의 생명을 건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기가 막힌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를 3개월 동안 감추어 두고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안전히 보호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여자는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를 준비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다음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과 갈대 사이에 숨겨 놓았다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성령께서 넣어주신 것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어요 이 아이를 갈대로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게 큰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아이를 구석에다 넣고 그리고는 그 갈대 숲 사이에다가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이 갈대 숲에 아이를 갖다 놓았는데 아무도 이 아이를 건져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추워서도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짐승하게 먹힐 수도 있고 아니면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괴뱃은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래서 그 갈대밭에다가 아이를 갖다 놓고 그거 지켜보다가는 누군가가 애급 사람이 자기 아기를 저기다 갖다 숨겨놓고 지켜보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산의 아이인 줄 알았다면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아기도 죽고 이 여자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요괴뱃 이 아기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열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감히 그곳에 머물러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한다면 아이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아이도 살고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자아 희생을 하는 어머니의 기도라 해지대요 자아를 포기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악을 품지 않은 자아 희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표면상으로는 무관심한 채 하면서 그의 작은 아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 아기의 누나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강가에서 막 뛰어노는 척 하면서 이 자기 동생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도 이 갈대숲에 감춰놓은 이 바구니가 떠내려갈까 봐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 갈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또 하나의 감시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감시자가 누구냐면 그리고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공주는 그 작은 상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가 그 상자 속에 있는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을 때에 한눈에 그 아이를 버린 사연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갈대숲에 갖다 놓으라고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입시키셨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목욕을 하러 올 수 있도록 역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극기 2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더 숨길 수 없이 됨에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신여들은 하숙과의 권일대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여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 바로의 공주가 강에 와서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왠지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그러고 보니까 갈대 숲에 그 갈대 상자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의 공주가 아 히브리 여인이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그래서 아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넣었고 이 아이를 이렇게 이제 안고 아주 아기를 이렇게 귀엽게 보니까 이 누나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이 안 보는 척 하면서 그걸 다 본 거예요 다 보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이 아이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미디암이 그 공주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위하여 유머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이 아이가 유머가 필요하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유머가 필요하다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하고 생각하는데 여자아이가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아 좋다고 가 유머를 그럼 내가 데리고 와라 그런데 미리암은 이 아기의 친엄마 미리암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이 공주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섬유 속에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주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키워달라고 내가 싹을 후히 주겠다고 그래서 이 요괴뱃은 그 자기 아들을 자기가 키우면서 싹두 받고 아주 안전하게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여자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자 희생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진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괴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그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복된 과업에 착수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이것을 출애극기 2장 7절에서는 2장 7절에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 히브리 여자들 가운데서 유머를 불러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바로의 딸이 그 누이에게 대답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삭스를 주겠다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자 여자가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요괴베스는 삭스를 받으면서 이 모세를 키워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를 왕실의 양모에게 보내야 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가마에 둘러싸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들의 아이들도 아침이면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가마에 둘러싸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엄마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그로하여금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를 더욱 부지런히 또 더 주의깊게 교훈하도록 만들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의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키하는 가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향할 때 이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하는 가마에 둘러싸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어머니는 그 아이를 학교로 보내면서 열렬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의하고 하나님께 순정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우리도 열렬하게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도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정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자라나면서 나이가 들고 키가 자라나면서 점점 사람들 앞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괴뱃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유년 시절에 받은 인상을 잃지 않았다 모세는 그 열두 살 이전에 부모 엄마에게서 받은 그 교육을 잃지 않았다구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곁에서 배운 교훈들은 잊혀질 수 없었다 그 교훈은 교만과 궁전의 호활음 가운데서 창궐하는 악습에 대한 방패가 되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직장에 보낼 때 엄마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내보내면 아이들이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랑민이요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가마의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가 장래의 모세의 전생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준다 이 세상의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의 어머니들 중에 첫 번째로 위대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이었어요 이 요괴벳은 노예이고 유랑민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신앙인이었어요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를 공부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키운 그 모세는 모세의 열렬한 무릎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이들도 우리들의 무릎으로 키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여러분들은 무릎으로 아이들을 키우시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영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는 선악간에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종자를 심고 있다 어머니는 화폭에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한창 개발되고 있는 마음에 주어진 인상은 평생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자를 상속할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유탁되었다 지금 우리 어머니들은 기가 막힌 황금 같은 시간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남녀들의 수많은 실패와 범죄가 그들의 어린 시절에 철없는 그들의 발을 다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진 사람들의 무지와 나태의 결과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그들의 발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진 사람들의 무지와 나태의 결과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요 그때의 또 천부적 재능과 진리와 성화의 빛으로 세상에 축복을 가져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감화와 성공의 원동력이 된 원칙들을 그들의 어머니 곧 기도하는 글씨도인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로 아이들을 키운 어머니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유하여 무수히 무수히 많은 시간을 무릎 꿇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배운 말씀을 이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많이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귀하게 잘 키우고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